네, 월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쁠 수 있는 삶을 살라. 갑작스럽게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쁠 수 있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전도서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로 파송했던 디모데, 또 빌립보 지역을 살피고 왔던 신라. 자,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대살로니카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살로니카 지역은 비록 거기서 3주 정도밖에 짧은 시기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디모데를 만나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대살로니카로 보내면서 편지를 드려보내죠. 그래서 저들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격려, 더불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또 무엇보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렵고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전하는 첫 편지를 가지고 이제 대살로니카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대살로니카 전서에 대해서 살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에는 그렇게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백성된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짧게 들어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거를 바르게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에서 희망을 담은 이 첫 편지를 띄우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보통 한 5, 6개월 정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바울이 펜을 들어서 대사로니카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편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는 첫 편지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더 이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대사로니카로 가는 이 두 번째 편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보냈던 편지를 받은 후에 그 받은 내용의 어떤 부분을 오해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가 잘못되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이제 온전히 하려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사로니카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단 두 번째 편지를 받아야 했던 그 대사로니카 교회의 현 상태는 첫 편지에 기록된 사실과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칭찬이 있고 비슷한 경고가 있고 비슷한 교훈과 이제 기도 이런 것들 중보가 들어가는데 그 특히 이제 두 서신 사이에 그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두 편지 사이에 기록기가 아가 말한 것처럼 한 5, 6개월 정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대사로니카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첫 편지의 부탁대로 진전이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었죠. 1장 3절 그러니까 대사로니카 교회의 형편이 바울이 전해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지고 또 이제 믿음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 이렇게 보면 확 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박해와 환란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대사로니카 성도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았고 지지 않았고 어쩌면 뭐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해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설루니카 성도들은 전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그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우리 시대에 곧 임할 것이다. 이걸 넘어서 아마도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해를 넘기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시안부 종말론의 형태까지 갔던 곳으로 보입니다. 갔거나 아니면 거의 그런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마치 이제 내일 다른 나라로 이민이라도 가듯이 지금 이제 이곳에서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다 팽개치고 이제 새 나라로 갈 거다. 새 나라가 올 거다. 그렇게 기대에 차서 예전에 시안부 종말론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다미선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가져다 바치고 모든 삶을 팽개치면서 무리도식하거나 세상이 종말이 올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 불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패단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3장 6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을 모두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강경하게 말할 정도로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이전에 또 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가르치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오해, 흥분된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릇된 믿음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오늘의 삶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도 대부분 종말론에 연관된 경우를 보면 항상 현실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 사회관계 등을 다 파괴하는 걸 보죠. 특히 극단적인 시안부 종말론을 대부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식이면 다 현실 사회질서 파괴, 가정질서 파괴 이건 아주 그냥 당연한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죠. 시안부 종말론이라는 건 종말이 오는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거죠. 언제, 언제 이럴 때 그런 날이 온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딱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휴가가 되든 종말이 오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종말을 외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하죠. 멀쩡해도 내일 큰일 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가정파괴, 사회파괴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상한 집단들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런 이단의 행패는 오히려 또 고스란히 그냥 정통 교단에게 손가락질로 쏟아져와서 보금이 가짜인 것처럼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점점 더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요즘 아주 대표적인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이단 사이비 집단이 바로 신천지인데 이 집단에 들어간 그 얘기들을 보십시오. 가면은 가족관계부터 에서부터 자기를 숨깁니다. 자신들의 본체를 숨기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의 어떤 요구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가정까지 다 파괴하고 말죠. 거기 사로잡힌 그 자녀를 겨우겨우 가족이 데리고 오면 그래서 그 집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바른 상담을 받게 하는데 거부하고 공격하고 거의 정신발작 같은 그런 징세들을 일으키죠.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럴 정도로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만 성경을 이상하게 풀거나 또 자신이 무슨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체험을 했다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잘못 배우면 결국 다 종말을 믿기로 결국 그런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역할과 관계와 사명까지 다 팽개치고 삶이 완전히 패인이 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어서 현실에 나에게 맡겨보내신 사명까지 다 팽개치고 막 살게 하는 그런 종말론이다고 하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겠지만 오늘이라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건 두려운 날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갑작스러워도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뭘 잘못 배우면 항상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날은 다 무시하고 너무 귀한 나의 가정, 나의 사회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것도 가짜로 지정한 그날에 재림한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정말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일 텐데 그걸 두려운 날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노니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현실에 수거하고 애써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완전히 팽개치고 게을리하고 규모 없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됐을 것이고 이 교회의 전체가 그리고 또 이런 저들의 과잉적이고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까지 계속 뭐 주님 오신다면 바울이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성도들 두렵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바탕을 두고 막 성장해가는 이 교회가 자칫 이제 체계도 없고 귤도 없고 뭐 이제 곧 예수님 보면 다 끝장이 나와 끝장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단 집단식으로 이제 이단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제 이게 대사노니카 후설을 보내기는 역사적인 배경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저들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인 대사노니카 후설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알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을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먼저 대사노니카 교인들로 하여금 박해로 인해서 요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을 하죠.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 안에 굳게 서가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 적습니다. 그게 이제 일장의 내용인 거고.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분명한 사정진조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그런 시안부 종말론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일장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와 사회의 가정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말을 핑계 삼아서 규모 없이 생활하면서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경책하고 강하게 교육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림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역되지 말고 바울이 이미 서신으로 전한 가르침을 또 이미 그때 가르쳤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바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대사노니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서신을 적은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사노니카 후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대사노니카 후설이 적혀질 수밖에 없었던 대사노니카 교회에서 발생한 재림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시안부 종말론적 현상들을 잘 파악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짓 이단들이 어떤 것인가 잘 분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날이 오고 있고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성경의 예언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게시록을 볼 때 마지막 날의 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거는 그날은 단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로 더더욱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날에 대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준비하던 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같이 기다렸는데 왜 다섯 처녀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서는 안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규모있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뭐 그렇게 삶을 융통성 없이 답답하게 살냐 손가락질을 당할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천국 전체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리메달이 언제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일 전도인의 삶 증인의 삶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나도 서로 너무 기쁠 수 있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날이 오늘의 삶을 파괴하고 사명을 외면하게 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비록 오늘 하루가 곤하고 어렵고 좁은 길로 힘들고 곤해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함께 동역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런 진정한 에너지를 주는 주님의 제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길을 따라 나의 만족과 욕심을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나님 그런 위협을 통해 이상한 삶을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 그런 제림의 날이 있겠지만 연약한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육체의 목숨이 닿아여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날이 언젠지 몰라도 우리는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온 교회와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하는 다섯 천하와 같이 준비함 없이 살아가는 존재제가 아니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다섯 천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갑자기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만나는 그 순간 당황하고 숨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